난 좋은 놈 아니 나쁜 놈 난 좋은 놈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? 이 자식들 저 얼굴에 문신은 응? 여보 저 얼굴에 문신이 뭔데 그래? 몇 년 전 임무에서 소탕했던 조직의 문신이었죠 분명 나한테 복수하려고 나 때문에 요르가 여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진정해 요르를 일단 구해야 할 생각부터 해야지 미안해요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좋았어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뒤따라와 응 좋아 가자고 여보 여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응 여보 여기야 응 아래에 적들이 많군 응 어랑 으으으응 으으으응 아래에 적들이 많군 음 어? 어? 이런 젠장! 여보! 쏴아아악! 큰일 날뻔했어. 여보! 여기가 아닌거 아냐? 이 방에도 없어! 아직.. 마지막 방이 남아있어. 에이.. 젠장! 여보! 총알이 없어! 헉! 아.. 나도 다 떨어졌어. 아.. 아.. 여기까지 왔나? 엄마! 조르르! 그.. 그 애를 풀어줘! 흠.. 풀어질거야! 물론! 난 이긴다면 말이지! 하하하하! 앙샷! 여보! 왜 나 대신 그 총을 맞고 있어? 괜찮아. 어깨에 맞았어. 음.. 하지만 못 움직일 것 같다. 절대.. 용서 못해! 까비! 당신 남편이 맞았네! 아주.. 눈물나는 부부구만! 뭐.. 상관없어! 핑크로즈.. 넌 절대.. 용서 못해! 음.. 넌 총알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이기게 해! 얘들아! 막 쏴라! 아름답게! 펑펑펑! 안 빼라! 지독한.. 전쟁의 향기가.. 내 뿜어져 나오고 있어. 음.. 봐봐.. 이곳에.. 피밀인 내와 함께.. 스파이놀이 재밌다! 나 좀 멋있는 듯.. 예이야!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내 앞에서 무릎을 끊는다면 네 딸의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지. 하하하 요르르.. 우리 딸.. 그래.. 무릎.. 꿇을게.. 천하의 담미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오다니.. 하하하하하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에이.. 뭐야.. 나만 빼놓고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! 엄마아빠! 저도 놀아줘요! 리아야! 여기 위험해! 너 왜 여기 있어! 엄마아빠는 맨날 요르르만 놀고 뭐야 이 수염 난 아저씨는? 누구세요? 꼬마야! 꼬마야! 빨리 집에 돌아가렴! 뭐야? 모두 왜 재밌게 놀고 있어요? 나도 재밌게 놀래! 큰일끼리! 뭐지? 하지마! precised 하라.. 왜 이렇게 지나가다.. 엉.. 나.. 엉.. 엄마.. 엄마.. 엄마 괜찮나? 요로야.. 무사해서 다행이야.. 예.. 우리 다행이다.. touching.. ㄷㄷ ㄷㄷ 지각이다 지각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딴 길로 새지 마념 에이 당연히 그럴거야 난 좋은 너 아니 나쁜놈 난 좋은 너 아니 나쁜놈 어떤게 진짜 내 모습일까 야 스파이 놀이 끝났어 빨리 학교가 난 좋은 너 아니 나쁜놈 맞출놈 ㄷㄷ 진실네 날씨 한참 앙 앙 앙 앙 앙 감사합니다.